여러분 여기는 호카이도 사포로에 위치한 오늘 이발소 앞입니다. 머리를 잘라보려고 하는데 이곳에 들어가서 머리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여러분 가격을 보면 1760엔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자 한번 들어가서 머리를 잘라볼게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례지만 컷도 괜찮으세요? 아 그리고 카메라에만 찍어볼게요. 카메라 괜찮으세요? 컷도요? 아 실례지만 들어가자 들어가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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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gabonding 할아버지 하니까 이곳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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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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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올까? 잘 잘라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히겠습니다. 여기.. 여기.. 잘 말씀을 드렸습니까? 잘 잘라주실 것 같습니다. 진짜 3년만에 일본에서 머리 자릅니다. 왜 이렇게.. 잠깐 차라리에다.. 여기.. 여기.. 좀.. 집사님..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잘 가고..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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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져내고 양념장 10분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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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유익한 느낌이었어 오늘 딱 좋아요 여러분 잘랐습니다 완전 깔끔해졌죠? 우와 좋다 오우 좋다 오우 좋다 오우 좋다 오우 좋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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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0엔 17600에 커트만 그리고 스프레이까지 샴푸은 안했습니다 샴푸까지 하면 2090엔 2900원 저는 샴푸까지 안하겠습니다 여행을 길게 하기 때문에 돈을 아껴야 되고 너무 좋아요 와우 가자 여러분 고고 고고 여기는 카드도 된다고 합니다 일단 다 잘랐으니깐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스크 하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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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낼까? 아 현금 내자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억간에 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억간에 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억간에 고고 다 잘랐고요 완성됐습니다 와 나 지금 너무 좋아 여러분 우와 대박 여러분 왜 이렇게 잘 잘라? 저 딴 사람 된 것 같지 않아요? 우와 수고일 여러분 옆에 옆모습 단대 옆모습 머리가 너무 가벼워졌다 독수룩한게 없어졌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1760엔 얼마였죠? 어 1760엔에 17600원에 이렇게 머리를 아주 깔끔하게 잘랐습니다 한 번 더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부까지 다 하면 어 2090엔 이구요 한국돈으로 29,000원인데 저는 여행을 되게 하기 때문에 돈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집에가서 머리 감을게요 아무튼 너무 좋습니다 여기 이야 가자 감사합니다 하이 여러분 이 가게 이름이 프라지오 라는 가게입니다 이름 보이시죠? 프라지오 에서 이렇게 머리를 잘랐고 여러분 좀 달라졌죠? 아 머리가 좀 시원해졌습니다 헤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우